안녕하세요 봉귤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러가지 종류의 매운 조림들을 준비해봤고요 이쪽부터 매운 대왕갈비찜과 매운 전복조림 송이버섯, 팽이버섯, 표고버섯과 가리비, 메추리알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하하 오.. 하하하 으흑 으흑 흑 으흑 으흑 흑 으흑 으흑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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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소that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탱탱탱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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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